식물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식품업계가 대체육시장 진입장면 낮추기에 한창입니다. 선두주자인 신세계푸드의 경우 자체 개발한 대체육을 요리로 선보이는 레스토랑까지 열었는데요. 가파르게 성장하는 대체육시장 선점 경쟁이 올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운터 한 켠에 마련된 식재료들 너머로 통조림의 매체서로 요리하는 주방의 모습이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식당과 똑같지만 식물성 제품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신세계푸드의 첫 번째 대체육 레스토랑입니다. 한번 맛을 봐도 흔히 접하는 파스타와 다를 게 없지만 100% 식물성 재료만 사용해 비건과 논비건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 워낙 대한륙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 알고 방문해 주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 모르고 오셨다가 처음 대한륙을 맛보고 만족해하셔서 제품을 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세계푸드는 지난해 7월 300만 달러를 들여 미국의 대체육 전문 자회사 베러푸즈를 설립했습니다. 대외경제 상황으로 최초 투자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숨을 골랐지만 올해 추가 투자가 계획된 만큼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대체육 알리기에 나선 건 다른 식품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원은 첫 번째 비건 레스토랑을 연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2호점 오픈 소식을 알렸고 CJ제이제당은 3년 안에 식물성 식품 전문 브랜드 플랜테이블의 매출 규모를 2천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대체육 시장 규모가 2년 만에 84.3% 가파르게 성장한 데다 세계 시장 규모는 이미 7조 원을 훌쩍 넘어선 만큼 신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역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내 대체육이 전 세계 육류 시장의 30%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대체육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 식품기업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민경빈입니다. 기상캐스터